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팔도에서 35주년 기념으로 괄도 네넴띠이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 팔도 비빔면보다 5배 정도 맵다고 하는데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너무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그럼 팔도 비빔면을 아니 괄도 네넴띠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볼까요? 뿅 끓여봅시다 계란이 만진 자기가 되고 있어요 저희 КРИ n 껌 또 곰' 빼고 여긴 기다리라고 해야되니 김이 소금 반죽 근육 양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서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이 먹으려고 맥주도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먹으려고 맥주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먹으려고 맥주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먹으려고 맥주도 가지고 왔어요. 매워 진짜 맵다 너무 신기한데 진짜 다섯 배 정도 매운 것 같아요 제가 매운 걸 엄청 좋아해서 옛날엔 막 엽떡 국물도 막 퍼먹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늙어서 매운 걸 그렇게 잘 못 먹기는 한데 근데 진짜 맵네요 되게 입이 화끈화끈해져 고기랑 먹으니까 확실히 덜 매운 것 같아요 근데 매운 게 맛있게 맵네요 두 개 끓일 걸 그랬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게 맵지 ți 매워 3 1 2 1 3 1 2 5 6 6 계란도 계란도 조금 남았는데 들기름 뿌려서 먹고싶어요 들기름 냄새 고기랑 오이랑 맛있따 뒷기름 뿌려 먹으니까 훨씬 덜 매워요 뒷기름 뿌려 먹으니까 거의 일반 밸도비빔면보다 살짝 매운정도 맛있다 뒷기름 뿌려 먹으니까 훨씬 덜 매워요 두개 끓일거에요 여러분 꼭 앙정살이랑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하면서 기름이 촉촉 나오는게 전 맛있습니다 두개 끓일거에요 꼭 두개 끓여서 앙정살랑 같이 드세요 꼭 두개 끓여서 앙정살랑 같이 드세요 다 먹었습니다 쟁여놓고싶네요 너무 맛있어요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정도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덜 매운거 같아요 조금 덜 매운거 같아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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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